스틸 그 다음에 대자연의 만도 묶이고요! 그러면 깊다기! 대박! 커튼콜을 쓸 수가 없죠. 커튼콜을 쓸 수가 없습니다. 대박입니다. 이하이 던지면! 뛰어봐도 내려오면 될 거 아닙니까? 전멸 없는 짓이 할 게 없어요. 여기도 그냥 구격킬이죠. 총진이 그냥 남격킬이에요. 백수! 또 또 또! 뒷라인까지 보는 그런 플레이도 보여줬어요. 저런 것도 뭐 이런 거? 이하이 던지면! 이하이 던지면! 이하이 던지면! 이거는 진짜 알카롭긴 합니다. 깔끔하게! 3천까지 적거든요. 빼야 되나요? 그냥 한타 해보겠다. 네 일단! 자르마 던지면! 자르마 던지면! 서로 피는! 피 서로! 그리고 이게 마무리가! 마무리가 이하이 던지면! 이하이 던지면 살았고! 아아! 고스트 커튼콜 들고 있어요. 커튼콜! 자리를! 여기! 여기! 커튼콜! 커튼콜! 지금! 둘! 넷! 넷! 아! 플랫스 전사! 3명 실패! 정말 손발 꽁꽁 묶긴 무력함을 느낄 거! 당겨졌고! 아! 자야! 자야! 뭐 이게 뭐! 정확하게 누웠다! 아 죽었죠? 물려가겠죠 이제? 물렸죠? 물렸고요? 고양이들이 달려가면서 이제 죽습니다! 고스트 히어! 잡다! 이거는 그냥! 아! 그냥 볼 수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입이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된 게 문제지! 막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여기서 MVP가 승리를 거두는 게 네! 굉장히 큰 힘이라 같습니다! 렉스 전사 만들어낸 것은 렉스 전사! 체제! 체제! 아무튼! 렉스 전사! 네! 넷! 승리! 승리! 블랙! 살려 dónde? 버티! 헤렉! 세븐틴하니 버스어리! 열일곱의 오즈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